유진아! 유진아! 내가 네 동생 마지막으로 봤을 때 얘기해줄까? 언니가... 저거 밝혀야 돼. 언니가 유진 씨 버린 거 알아요. 그런데... 한순간도 쉬지 않고 유진 씨 기다리고 있어요. 네가 날 지금 죽이지 않으면 네 동생이 죽을 거야.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찾아서 죽일 거거든. 마지막 경고나! 칼 버려! 유진아... ... 감사합니다.